Q. laat해 음... Q. 이 압대 2 제가 일로 갈게요 제가 일로 갈게요 Q. 눈 크게 뜨고 잘 보라 제게 제가 루셔 갈게요 Q. 나의 루셔 Q. 나의 루셔 Q. 하여튼 Q. 나의 루셔 Q. 유인스탄 Q. 나의 루셔 내가 이맥 자리야 좋은데 거점 들어가죠 거점으로 바로 거점 겐지 마피 겐지 마피 겐지한테 보막 빠졌고 로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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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저거 저거 뭐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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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겐지 혼자 살아있어요 겐지 겐다비 겐지 겐다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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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벌레같은 놈 벌레같은 놈 이런식으로 계속 가죠 저 이렇게 해꼬세요 지금 후우 겐지 마 겐지 마 거품 80거 버터에 데킹 타고 있을게요 브리핑 좀 해줘요 뭐야 여기 맥크리 여기 맥크리 맥크리 우측 2층 맥크리 오른쪽 2층 떨어졌어요 맥크리 나이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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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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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갑니다 뒤에 루시우 거점 루시우 거점 루시우 겐지 거점 아이고 왜왜왜 너무 다잡으러 왔어 여기 너무 다잡으러 왔어 여기 피없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맥크리 맥크리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다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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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원숭이 다운 로도그 로도그 다운 상대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제가 밀치는 걸 좋아해서 걱정하지마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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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상대 비트까지 들어왔어요 리퍼 다운 리퍼 다운 이거 로도그 로도그 다운 어 이거 루시우 루시우 빙글빙글 겐지 겐지 원숭이 원숭이 석양 석양 정면 어깨 석양 쌌어요 석양 다운 뭐야 나노 강화 누구한테 준거야 아 이거 루시우 또 떨어짐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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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다비 아 나이스 석양 타자 루프공을 줄줄 갑자기 아나 궁을 줘 이거 앞으로 나가서 막혀 그냥 아나 궁 바꿔 평판하네 저 근데 지금 궁이 없어서 상대 자리야 상대 자리야 궁 조심 뭐야 뒤에 뒤에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거점에 반피 반피 겐지 궁 겐지 궁 겐지 없어야 겐지 겐지 이 새끼 나만 자른다 겐지 겐지 계피 겐지 했다 아니 겐지가 왜 겐지를 따라다녀 어깨 어차피 이 게임 저희가 이겼어요 아니 상대 겐지 왜 궁 쓰고 우리팀 겐지를 쫓아가라 좀 안 물어봤는데 이상한 애같아 명준이 37은 좀 명준이 37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맞춰야 할 때 명준이 2배로 오릅니다 으흠 음.. 음흠 아니 뭐 기지 좀 가래가 깼어 이웅뿐이? 빨리 겐지 명중일 불어라 하여? 어? 겐지 명중일 불어 명중일이 안 나와있는데? 너의 있는가? 아 어? 아 근데.. 안 나와있는데? 아 그럼 뒤에 떠? 이상하네 어디로? 우측? 오른쪽? 오른쪽있지 오른쪽있지 디바 없이 오른쪽! 오오.. 좋은데요? 이상하게 명중력이 안나오네 왜이러지? 겐지 반사 빠졌구요 어이구 우리 원숭이 죽었구요 겐지 들어왔구요 겐지 뒤에 들어와있구요 어 잔다 겐지 잔다 한 번에 조지죠 한 번에 한 번에 아이고 개핀데 겐지 개피 개피 잘 자리야 에너지 노마이참 자리야 반피 어 로드호그 자리야 둘다 반피 자리야 개피 반점이요 반점 반점을 먹어야돼 리퍼 개피 리퍼 다운 나이스 밍 벤징 애들 지금 오고있어요 문사인이네 반점할게요 오른쪽 2층에 맥크리 비트 찼어요 와우 겐지 잘렸어요 겐지 잘렸어요 저희도 맥비트 일단 뭐야 이거 빨리 잡아봐요 상대 겐지 궁 우측우측 아나 잡으러 간다 이놈 겐지 궁에 죽은 사람 턴 댓글이잖아요 댓글이잖아요 댓글 아나님 네? 아이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리야 거쩜 자리야 거쩜 번쩍 번쩍 오케이 상대 자리야 궁 있을거임 안쓰네 트레이서 트레이서 다운 어 룩슈 왔대 1대에 지고 왔어 누가요 누가요 룩키퍼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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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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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 로드호그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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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어 방벽 들어갔다 와우 나이스 트레이서 트레이서 살려준 사람 살려준 사람 개지님께 대충장왕 힐 힐 드립니다 힐 드립니다 힐 드립니다 힐 드립니다 트레이서 삼촌역계 수량남 있어요 비트 찼어요 아이고 늦었구만 아 리퍼 리퍼 망영화 빠졌어요 어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다피 겐지 개다피 겐지 개다피 겐지 개다피 겐지 개다피 겐지 다운 뭐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아 나이스 샷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다운 오케이 상대 겐지 나이스 아 좋아 봐봐 우리 이렇게 하면 그냥 어? 그냥 1도 안준다고 내가 힐러 해야되구만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래야지 게임이 재밌지 아 이그 바로 노노노 버프 아니 남 땜끼님 그 닉님도 상당히 발음하기 어렵네요 에스 저 불렀어요 오케이 아 아 그래 야야 야 그 이어폰 빼봐 어 나 헤드셋이야 헤드셋이야 헤드셋 빼봐 안돼 안돼 내가 내가 스피커로 욕좀 하게 하하 몇살 몇살인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어 어 뭐야 이거 왜 못 올라오셨어요 어 어 어 왜 못 올라오셨어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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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상대 원숭이 자리야 디바 삼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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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아이고 우리 아나 죽었어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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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세요 빨리 어 저희 팀 두 명 죽음 원숭이 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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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가 아나 봐가지고 우리 아나가 없어져 버렸음 아 아 리퍼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 리퍼 예예 상대 삼탱이에요 삼탱 상대 삼탱이에요 삼탱 들어가자 고고고 이속이속이속이속 어이 준비됐어 이속? 근데 비트가 없는데 상대 겐지 공 상대 겐지 공 리퍼 공 리퍼 다운 상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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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섰어요 겐지 다운 뒤에 뒤에 원숭이하고 디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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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골빵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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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음 우리팀 리퍼 개못해요 우리팀 기지 쪽에 디바 우리팀 기지 쪽에 디바 우리팀 기지 쪽에 디바 우리팀 기지 쪽에 디바 아니 사람이면 좀 해야되는데 디바 우리팀 기지 쪽에 있는데 오케이 뭐야 어딨어 어 빠졌네 너무 섭섭해 하지마요 표시팀이 많은거니까 자리아 실드 다 빠졌어요 원숭이 들어오면 이거 실드 없음 자리아 실드 없어요 따고리 원숭이 따고리 원숭이 따운 뭐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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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고요 상대 리퍼 겐지하고 겐지 들어고요 어 자리아 실드 빠졌고 아 우리 리퍼 오케이 우리 리퍼 순위풀이 잘 내고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저희 리퍼 없어서 상대 3탱이라 딜이 안나옴 원숭이 빡쳤다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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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곤빠가도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하 못받았구만 뭐야 나 이거 저 원숭이한테 준 이유 좀 겐지궁 산대 겐지궁 아이고 우리팀 루시 없습니다 상대 루시 없음 저희팀이 일러 없어요 지금 겐지들 혼자있음 거기 어이거 모여서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 렉 걸린다 서버렉 서버렉 저도 끊겨요 이거 이러다 튕기면 진짜 울거에요 어 나만 안픽인건가 어 나만 안픽인건가 나한테 잡쳐 들어간다 들어가죠 들어가있죠 겐지바 겐지바 아 살려줘 뭐 원숭이가 나봄 아 힐좀 미스좀 미스좀 와야돼 저희팀 루시 없어요 상대 리퍼 없고 저희팀 겐지 없어요 한턴 쉬었다 한턴 쉬었다 한턴 쉬었다 한턴 쉬었다 한턴 쉬었다 상대힐러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한턴 쉬 빼야겠다 빼야겠다 빠져요 빠져요 빠지세요 죽으면 안돼요 죽이는데요 막 어 들어가도 되겠는데 오면 바로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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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자리아 궁 조심 자리아 빨개요 많이 빨개요 리퍼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디디디디디디 자리아님 뒤에 극딜 당하고 계심 리퍼한테 사랑없어 리퍼 개피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비트 들어갑니다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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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개 자리아 잘 아 아 아 공숨 제니하타 잠수였어 제니하타 잠수였어요 하나 공숨 설마? 저희 99퍼임 오케이 오케이 저희 99퍼가 아직 나갔으진 않았어요 아 뭐야 한 명 튕겼어 걱정해요 아직 몰라 아직 모름 아니 아직 알아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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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예 원숭이 사랑해줄게 어 아곤빵아돈 들어왔구요 나 좀 살려줘야 돼 오케이 그럼 큰일나 죽어라 죽어라 와 큰일나요 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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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요 지랄거 죽어요 죽어요 화면 왜 나갔어 뭐야 금방 서버 렉 걸리면서 쟤 튕겨버린거 같은데 아 지랄거 아니 아까 거점 점령하는데 자고 있더라구요 헤넬트 안나오나? 아이씨 아 왜 영진인데 야 아 아 나 개잘했는데 아 브렐라 사킬인데 사킬 저희가 아까 너무 처발려버렸어요 뭐야 아 오늘 뭐한거야 뭐야 아 아 아 니가 다 대졌네 아 내 뼈고 다 뒤졌어 아 끊겨 지금 대졌다니요 처치 기워봐 미쳤어 그럴까? 처치 기원 자초할게요 임무기어 처치 주세요 1,1,1 좋다 1,1,1,1 힐러 주세요 힐러 주셔야죠 아니 힐러를 안줘 아니 힐러를 왜줘요 잘한게 있어야지 아니 힐러 안줘 트리플금인데 와 힐러를 안줘 명격률 37 안줘요 다음에 적으로 만나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 힐러를 안줘요 뱉어롤 어떻게 이렇게 좀 괴만하죠 감사합니다.